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국철도 대신 타드림과 함께 네 번째로 떠나는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따뜻한 남쪽의 낭만도시 여수입니다 여수 엑스포역은 전국 모든 역 중에서 섬이랑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여수의 섬 손죽도와 그 유명한 여수 밤바닥까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주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여수 엑스포역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신 타드림에서 빠질 수 없는 최고의 뷰 창몸멍 하러 가볼까요? 뷰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디어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수의 낮바다와 여수 밤바다, 여수의 여러 섬 중 하나인 손죽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여수여행하면 밤바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손죽도의 돌담길도 추천하고 싶어졌는데요. 대신 타드림과 함께한 여수여행 즐거우셨나요? 댓글로 원하시는 다음 행선지 또는 다녀왔던 기차여행 중 기억에 남는 곳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한국철도 대신 타드림이 방문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만나요.